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주요 임원을 대포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원희 사장과 울산 공장장인 하원태 사장 등 1960년대 초반 출생 사장들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간 노사 임단협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여철 부회장이 고문으로 물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가신그룹으로 불렸던 부회장단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정의선 회장 직속 사장 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수소자유주행 등 미래사업 강화를 위해 부사장 이하 임원을 3040 세대 젊은 임원으로 대포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